예, 금년에 지금 롯데 제한체 보면은 우선 게임을 시작할 때 선발 라인하면 공격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수비 요원들이 잘하는 수수들이 많으니까 지난해와는 다른 전력, 그러니까 배급 요원도 상당히 지금 충실해졌다고 봐야죠. 네, 자 오늘 2차전 C9는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요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르샤 양이 오늘 C9를 하고 있군요. 어제는 그 민양하고 이제 C9하고 투구를 했는데 그 C9하는 볼을 쳐가지고 관심들이 좀 재밌게 웃었습니다마는 자 나르샤 양의 오늘 C9입니다. 이런 그 경기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포스트 시즌에 나와서 C9를 한다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홍수아 양인가요? 홍수아 씨가 이 C9를 하고 이후부터 이 C9에 나오는 그 가수나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아주 철저히 해서 이 와인드업 그 포음은 아주 좋아해요. 네. 네. 자 나르샤 양이 시구를 했고요. 자 지금 뭐 어쨌든 이 지금 잠실에서의 2연전인데 이 두산이 두산이 과연 이 어떻게 오늘 경기를 풀어갈지 이것이 참 관건인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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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